안녕하세요 표만드는 남자 시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특집 영상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한 해가 마무리 되어 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1년도 시성조는 과연 어떤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했는가 2021년 총결산 베스트 제품 1,2,3위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임의로 제가 정했는게 아니라 제가 작은 업체를 운영중인데 1년에 1000대 이상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일일이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 제품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보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미리 pc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 예비 구매자들도 전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상이니까 채널 넘기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그럼 첫번째 항목 cpu 부터 보겠습니다 cpu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유저들 똑같은 생각할겁니다 뭐에요? 5600X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겠죠 이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비슷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5600X가 처음 출시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7, 80만원대를 넘어섰던 19,000K를 충분히 따라잡는 게임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최소 프레임 방어는 19,000K 렘 모브한게 좀 더 낫긴 했지만 평균 프레임이 30만원 중반에 출시됐던 5600 비슷하게 뿜어진다는건 아주 큰 장점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6코어 12스레드지만 기본적으로 멀티 성능이 기존 6코어 i5급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거의 8코어급하고 맞먹는 멀티 성능을 보여줘서 여기에다가 10만원짜리 저렴한 b450 보드 받고 그리고 2, 3만원짜리 쿨러 달아서 가성비로 많이 짜셨던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12세대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올해 말쯤에 나왔잖아요 평소 이게 팔리던 1월부터 10월까지는 12세대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고성능 게이밍 PC를 짜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3080, 3080 Ti까지 심지어 이 CPU를 넣고 판매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새는 12,600K가 나오고 다소 주춤한 느낌이 있지만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 1월달쯤 되겠죠 1월에 12,400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와 좋은 경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1위는 단년코 5600X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1년동안 게이밍 가성비 1위였어요 이거 보면은 제가 늘 만드는 CPU 가성비 비교했죠 거기서 총 12번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추천 제품에 들어가있던 제품이에요 진짜 그래서 단년코 1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2위는 아쉽게도 차이가 좀 나긴 해요 5600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팔리긴 했는데 아쉽게도록 5800X가 차지했습니다 5800X도 아시아피 B450으로 충분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CPU죠 다만 얘는 공랭으로 쓰면 CPU 온도가 다소 높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어서 쿨러는 좀 더 비싼 걸 써야 되기도 했고 그리고 가격대가 달랐어요 5800X 같은 경우는 거의 50만원대에 판매가 됐으니까 이 30만원 초반부터 30만원 후반 사이에 판매됐던 5600X와는 꽤나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좀 덜 팔리긴 했는데 그래도 비슷한 게이밍 성능에 좀 더 좋은 머티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종종 5800X를 사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3위 같은 경우에는 인텔 코어 i5 만사브 F가 차지했습니다 이 만사브 F가 제가 CPU 가성비 비교표에서 8번 정도 추천을 했었는데 이게 추천을 못 받을 때는 아마 11세대 11400F가 가성비가 좀 더 좋아서 한 3번 정도 밀렸던 걸로 기억하고 한 번은 이상하게 제품이 완전 품절을 하는 바람에 가격이 급격히 올라서 추천을 안 했었거든요 거의 한 계절 정도 빼고는 꾸준히 추천받았던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판매량이 꽤 됐습니다 물론 5600X한테 비해할 바는 아니었지만요 그리고 1, 2, 3위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등용인데 추천했던 제품들은 만백 F 있죠 만백 1위라고 생각했네 만백 F 이것도 꾸준히 추천받았던 제품이죠 아시다시피 전세대가 아닌 전전전세대 7700i7 그거랑 맞먹는 성능을 보여주는 단동 9만짜리 CPU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8회 정도 추천을 받았고 꾸준히 사랑받는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11세대 11400F도 한 두 번 정도는 추천을 받아서 꽤나 괜찮은 가성비로 지금은 조금 비싸서 별론데 예전에는 괜찮은 가성비로 몇 번 판매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CPU는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때 가성비를 각광받다가 몰라간 제품이 몇 종류 있는데 일단 3600하고 3300X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3600 같은 경우에는 16만원까지 가격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때 16만원이니까 이제 14100F랑 가격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14100F보다 이제 레모버가 하기 쉽고 이거는 이제 A320 보드에서 레모버가 되니까요 심지어 EXA320이라는 6만원 중반에 아주 저렴한 보드에서도 이거 성능은 거의 다 풀로 뽑아줬거든요 거기다 레모버하고 쓰면 진짜 가성비가 좋았고 버티 성능은 이제 14100F보다도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 가성비 추천 많이 받았었는데 어느샌가부터 막 20만원을 넘어서서 20만원 중반 거기까지 올라가고 물건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추천을 못 받는 제품이 되었고요 3300X도 한 13만원 할 때는 12만원 13만원 정도 할 때는 이 11100F를 제치고 가장 추천을 많이 받는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11100F보다도 게이밍 성능이 잘 나오고 뭐 CPU 성능도 좀 더 좋았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아시피 이것도 제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 5월 6월까지만 추천하고 그 뒤에부터는 제가 가성비가 별로라고 쓰지 말라고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17100F도 있는데 17100F도 한 너댓 번 가성비 좋아서 쓰는 거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뭐 11600K가 나오고 난 뒤에부터는 이거는 쓸 이유가 하등 없죠 네 근데 나 이거 5600X하고 비교했을 때도 게임 성능이 좀 많이 쳐지는 바람에 이거는 버티 성능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아니면 인텔을 선호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사실상 추천을 많이 받기 어려웠던 제품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한때 잠시나만 가성비 좋았던 시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너댓 번 추천을 했던 기억은 나네요 자 그렇게 가성비 각광받다가 떡나간 제품도 어... 보여드렸고요 CPU는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명예의 1위는 5600X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픽카드 한번 볼게요 그래픽카드는 이거 아마 예상 못하시는 분도 많을텐데 3070이 사실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어? 소년이 상품치고 개비싼데 이게 가장 많이 팔렸다고요? 이게 초기 출시가는 사실 65만원 정도였어요 65만원 정도에 판매됐고 이제 좀 비싼 제품도 70만원 정도면 샀었거든요 70만원 초중반이면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야 많이 올라서 뭐 120만원, 130만원 하게 된거죠 채굴 때문에요 거의 두배 가격으로 올랐는데요 그래도 일반 유저들이 이거는 꽤 많이 사요 왜냐하면 2080ti와 동일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2080ti는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게 한 140만원 정도 하던 제품이에요 근데 3070은 신형인데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난 뒤에 100만원대가 넘어가고 난 뒤에 꾸준히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뭐 채굴 능력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논 LHR 판매할 때요 그래서 이거 제법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고 요게 이제 또 FHD 풀업하기에 적합하고 QHD 중상업 상업 정도로 즐길 수도 있는 그런 마지노선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적인 부담은 있지만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상공채공이 제일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한테 물어봐도 비슷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상공채공을 제일 많이 판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굴 일반유저 뭐 다 포함해서요 자 그 다음은 상공육공 태아이가 됩니다 2위는 상공육공 태아이는 상공채공하고 거의 동일한 채굴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려고 하면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유저 입장에서는 상공채공을 더 선호하지 상공공 태아이를 더 선호하지는 않죠 다만 이게 정상가격일 때는 50만원 중반에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공채공과 한 10만원 쌌어요 10만원 이상 쌌죠 12만원 이렇게 쌌고요 이제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는 편이라서 한 15%쯤 나거든요 15% 12% 사이 그래서 요것도 꽤나 많이 팔렸습니다 다만 채굴이 흥하고 난 뒤에부터는 사실 거의 대부분 물량이 채굴에 빨려가기 시작했고 제가 근근히 어떻게 구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비교적 저렴하게 공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잘 들어왔지 않아요 여튼 이 상공 60Ti가 두 번째로 많이 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더 예상이 안될텐데 상공 60이에요 아니 성전이 상공 60Ti 비교하면 성능 많이 떨어지잖아요 코다코 개수만 봐도 이거는 너무 적은데요 그래서 성능이 진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컴퓨터 좀 아쉬운 분이 할 수 있는 얘기야 상공 60Ti와 상공 60은 20% 이상 상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60이라 하기에는 60이 너무 쳐져요 그래서 저는 잘 안 팔릴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드론 족족 나가요 제가 손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이거 많이 삽니다 왜냐면은 가격적으로 어쨌든 상공 60Ti 보다는 한 10만원 이상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프레치트 상공을 즐기기 위한 3000시리즈의 막내 그래픽 카드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적 마지노성 가격인 경우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100만원이 안 넘어요 이 앞에 두 개는 채굴때면 지금 100만원 넘는데 얘네는 100만원 안 넘고 80만원 이 정도면 사거든요 뭐 잘 사면 70만원에도 샀으니까 초기 추식가 말고요 초기 추식가는 그거 조금 더 싸긴 했어요 하여튼 이것도 은근히 좀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1, 2, 3위를 나란히 엔비디아 제품이 다 차지했고요 가격대도 근접 있는 제품들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0만짜리 극하 뭐 170만짜리 극하 이걸 쉽게 지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 심리적 방어선이라는 거죠 완분체 가격이 300만원 이거는 좀 높잖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픽이 없어요 그 외에 이제 1, 2, 3위는 아니지만 성조가 좀 추천한 극하 없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저는 6900XT를 무선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180 정도면 사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정도면 얘는 초기 추식가 보다 한 2, 30만원 밖에 안올랐고 3090보다도 예로만 아시피 스팀게임 고사양게임 위주로 한다고 하면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6900XT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저사양게임에서는 끊기는 증상 비슷하게 드라이버 문제로 있기 때문에 저사양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한테는 추천할 제품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엔비디아 RTX 3080요 이것도 최고로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래도 3080TI나 3090보다는 비교적 가성비가 좋은 상급 모델에 속하기 때문에 나름 좀 나갔었습니다 근데 요새 한 170만원 넘어가고 거의 200만원 근처에 인점하니까 3080 판매력이 확실하게 주춤한 것 같습니다 초기 추식가는 10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제품이거든요 한때 가성비를 각각 봤다가 몰락한 제품인데요 6700XT 이거는 처음 나왔때 75만원 또 판매가 됐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110만원, 120만원 하죠 그다 보니까 나왔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가성비가 별로 안 좋다고 이거 3070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3070은 좀 다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뭐 여러가지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채울 같은 것도 3070T가 좀 더 좋다는 이유로 6700XT는 현실점에 물건도 적게 들어오지만 인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성비를 각각 봤다가 지금 딱딱한 제품이 3070Ti가 있습니다 3070Ti 처음 출시될 6,7월경에는 이거 정말 괜찮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3070이 한 130만원 하다가 3070Ti 나오고 난데 갑자기 90만원 떨어지고 3070Ti가 100만원, 110만원 사이에 살 수 있게 포지셔닝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3070의 가격을 낮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던 거죠 덕분에 나름 조금 더 좋은 성능의 제품을 한 8% 정도 좋은데 10만원 더 주고 살 수 있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3070Ti 대신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나올 땐 좋았는데 한 8월부터 얘도 가격이 팍팍 오르기 시작하더라구요 지금은 한 140 에도 못 사죠 160, 70까지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다보니 지금 와서는 가성비가 떡나게 해서 요거 두개는 사기가 조금 불편한 가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성비 비교표 제가 매달만 올리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에서 3070이 4회 3060Ti가 4회 차지했습니다 역시 잘 팔리는건 다 이유가 있는거에요 그나마 딴 애들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았던 적이 있던 제품이란거죠 70이나 60Ti는 60이나 80은 사실 1회였고 6900XT도 2회인가 차지했었고 6700XT도 2회인가 차지했었어요 3070Ti는 사실 추천제품을 차지한거는 이것도 뭐 두번이긴 한데 근데 얘네들은 이제 지금 지금와서는 얘 둘은 너무 애매하고 요거 둘은 뭐 살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고가에 속해있다보니까 잘 안나가는거 같아요 결국 여전히 3070이나 3070Ti가 제일 잘 팔릴거 같습니다 조금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시성저가 확인한 어 판매량 1위는 엔비디아의 RTX 3070이 그래픽 카드 부분에서 차지한거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케이스 부분 케이스 부분은 저희 매장에서 거의 절반이 이걸로 나가요 DLX1 이거 다나와 아마 구매후기도 하도 5,6천개가 밑에 댓글로 되어있을거고 이 제품이 일단 추천받은 가장 큰 이유는 강판 두께 때문입니다 10만원 이하의 평균 0.9T를 유지하고 있는 제품은 이 DLX1 밖에 없어요 아 물론 DLX2도 있긴 한데 똑같은 간판 썼으니까 그런거고 어쨌든 이 DLX212 시리즈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DLX21 메쉬는 전면 메쉬 타입인데다가 기본 펜 4개 풍량이 나름 괜찮은 제품을 제공해주고요 LED 온오프 그다가 LED 색상 변경 심지어 이제 요새 개선개선 많이 되가지고 펜 기본 속도 변경도 3핀 꽂아서 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별도 이제 달아야되거든요 케이블을 근데 지금은 안달아도 돼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화이트 부분 측면을 원래 검은색 베젤이었는데 흰색으로 바꿔준다던지 여러가지 개선이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펜 분량도 차츰차츰 줄어가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제가 다크 플래시 브랜드 자체를 조금 고평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자체 개발을 하는데다가 유저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유저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게 개선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임이에요 이 회사 말고 뭐 그렇게 해주는 데가 브라보텍도 있고 아이구즈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런 회사들 말고 여러분 주로 사는 회사들 있잖아요 어디 어느 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고사들 A사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해외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싸게 해보아서 어떻게든 싸게 판매 많이 해보겠다 이래 들고 오는 시기라서 개선이 잘 안 이루어지는 반면 이 다크 플래시 브랜드 아니면 뭐 브라보텍 아니면 아이구즈에서 자체 개발한 제품들은 그런 변경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더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DLX1 같은 경우에는 최고 사양의 제품을 때려박아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확장성도 좋고 쿨링도 좋은 제품이라 10만 이하에 진짜 저희 이제 평균 견적이 보통 한 250만에서 300대거든요 요 사이의 제품에 가성비로 넣기 좋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다점이 없진 않았습니다 초창기에 펜 분량이 워낙 많았고 그리고 그 지지대죠 그러니까 지지대 이게 호환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요 두개는 솔직히 좀 단점이었어요 근데 그런걸 다 감수해도 살만한 가격도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사랑받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 같은 경우에는 브라보텍 3000M이 차지했는데요 이거 원래 저는 3100M을 밀었었어요 3100M에는 기본 컨트롤러 포함이 됐고 LED가 변경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다소 고가라서 DLX-E라고 결정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좀 잘 안 팔리는 가격대를 형성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브라보텍에서 3100M을 단종시키고 3000M 위주로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 펜 LED 색깔이 변경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컨트롤러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래도 이 제품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 펜의 성능이나 LED 고정은 좀 아쉽지만 케이스 마감이 7만원대 케이스라고 생각 못 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10만원짜리 케이스 들고 와서 비벼도 요거랑 마감 차이가 없거든요 아마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조립 편의성도 괜찮은 편이고 브라보텍 AS성대도 괜찮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받는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1, 2위가 한 200만원 견적해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의 80%는 요 1, 2위로 해결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좀 더 고가형 제품인 P600라든지 메시파이2라든지 아니면 저가형들 같은 M60 아니면 S700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갔는데 걔네들은 이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크지가 않아요 어 근데 다나에서 보시면은 이 M60이 꽤나 높은 득수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제 3만원대 케이스 중에서는 나름 괜찮은 마감 근데 3만원대 케이스에 마감 바라면 안돼 그중에서 괜찮다는 거지 뭐 이 앞에 두 개랑 비교하면은 택도 없는 제품이긴 해요 가격 차이가 두 배가 넘게 나니까요 하여튼 뭐 그래도 그중에서 괜찮은 옵션도 가지고 있고 비산반지 필름 옆에 발라줍니다 예전에 이거 한번 유리 파손되는 걸로 케이스가 시끌뻑 꺼짝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산반지 필름 옆에 발라주고 LED 온오프 기능도 있고 3만원짜리 초중반 제품치고는 괜찮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펜 6개 제공해주고 그래서 요거 좀 잘 나가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물론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좀 사양이 높다 하면은 이 케이스를 권장하진 않는데 한 중사양 중저사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그 외에 성조가 추천한 핀 몇개 있냐 하면은 일단 S700 케이스 이게 처음 출시할때 6만원대인데 지금은 4만원 중후반까지 내려왔더라구요 요것도 6개 펜 기본 지원해주고 기본적으로 이제 폭이 좀 더 넓어서 조립하기 편한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아이구즈 해치 8 요 케이스도 5만원대 중반에서는 거의 0.8T에서 0.7T 사이인데 0.8T에 가까우면 0.7T를 할게요 0.76T 77T 정도가 나오는 평균 두께가 좀 두꺼운 케이스에요 요것도 품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둘이 조립하기에도 편한 편이구요 요거 두개가 1,2,3위가 아닌데도 추천할만한 신성조 픽이었구요 한때 가성비를 각각 봤다가 몰라간 제품이 있는데 에코 식스팬인 것 같습니다 어 에코 식스팬이 이게 3만원 이하에 가장 먼저 6개의 펜으로 팔았던가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름 자체가 식스팬이에요 물론 뭐 한정적인 이벤트로 조금 더 일찍 시작한 몇몇 모델들도 있긴 하지만 얘는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이름부터가 식스팬이잖아요 펜을 6개로 팔았던 제품이구요 어 처음 출시했을때 2만원 후반대였거든요 3만원도 안했어요 그래서 진짜 뭐 괜찮다고 하고 많이 그 인플루언서들이 떠들어 댔었는데 유튜버들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요새 나오는 캐스트라고 비교하면 강판이 너무 얇아요 스탠드오프라고 하죠 메인보드 지지하는 역할 안나사 있잖아요 그게 너무 쉽게 마모돼서 헛돌기 시작하구요 펜 분량도 꽤 높은 편이고 가격이 있다보니까 품질이 좋지 못합니다 여기서 진짜 몇천원만 더 줘도 확실히 이거보다 품질이 좋은 M60 같은게 있구요 여기서 만원 정도 더 주면 품질이 비교도 안되는 S700 같은게 있다보니까 요새는 이게 잘 안팔리는 것 같아요 물론 단아 인기순위에는 꾸준히 12권 안에 진입하는걸 볼 수 있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잘 안팔립니다 잘 안팔려서 일단 순위가 처음엔 좀 높았지만 떡락한 제품에 제가 넣어뒀어요 근데 그건 이제 또 식스팬만 그런게 아니라 요새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저렴한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판매가 지지부진합니다 왜? PC 한번 살려면 돈 좀 때려바라 화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뭐 굳이 케이스에서 만원 2만원 아낄려고 안하더라구요 요새 전체적으로 중간급 정도 되는 한 5만원대에서 8만원 정도 사이에 들어가는 케이스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케이스는 다크플래시 DLX 2일이 뭐 제 생각엔 내년에도 여전히 각광받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1일을 차지했습니다 어 물론 이외에도 괜찮은 케이스 여러개 있었지만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넣지는 않았어요 재미삼아 보는 영상이니까 며 얻어서 아쉽다라고 밑에 댓글 남겨줄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 이게 제일 잘 팔렸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 부분입니다 SSD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970 EVO 라든지 아니면 PM 981 이런거 위주로 팔았던거 기억하실겁니다 올해 오고 난 뒤에 부터는 거의 한가지 제품만 계속 꾸준히 밀었죠 어떤거냐면 SK하이닉스에서 만든 P31입니다 이 제품은 일단 발열이 낮아요 전력소비량이 적습니다 노트북에 쓰기에 아주 적합한 제품인데다가 성능도 떨어지지 않아요 발열이 낮다보니까 방열판에 없는 메인보드에 꽂아도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불량을 아직까지 한번밖에 못봤을 정도로 판매량이 어머마한데 이거 내가 500개 이상 판거 같거든요 한번밖에 못봤어요 불량 자체가 낮아요 가격도 품질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요 AS감도 충분히 빵빵하고 수면도 깁니다 TBW 자체가 길어요 그다보니 아무래도 뭐 온라인에서 입수하면 탔고 그리고 여러 그 영상 매체에서도 괜찮다고 다루어서 이게 진짜 많이 팔려요 초창기에는 뭐 화환상 이슈가 좀 있긴 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좀 옛날 메인보드나 아니면 노트북에 P3이라는게 제품 자체가 인식이 안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다 해결이 됐고요 아마 내년에도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팔리면 지금 품절이에요 500개간은 자 그 다음은 삼성전자 PM9A1 을 뽑겠는데요 요거는 970 프로에 약간 하향시킨 OEM 버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아 970 아니요 980 프로 980 프로 보다 훨씬 싸요 가격이 거의 한 절반 가격 밖에 안 될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데 어 이것도 초창기에는 이슈가 있었어요 속도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펌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OEM 제품이라서 펌웨어 자체도 지원 안 했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 해결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가성비 좋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00기가 기준으로 8만원 정도만 살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음 어 속도 그 PCI 4.0 지원하는 M.2 보송량의 제품을 저렴하게 쓰고 싶다면 여전히 인기 1위에 팔릴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의외의 제품일텐데 MS500이 차지했습니다 아 성조님 이 MS500 함으로 갔잖아요 사타 방식인데 이게 세 번째로 잘 팔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1번 아니면 2번 선택하거든요 딴거 잘 안 선택해요 뭐 980 프로도 잘 안 사고 979 에보플러스 잘 안 팔리고 그렇습니다 웬디 블루도 잘 안 팔리고 그러다보니 이 마이크론이 세 번째로 많이 팔렸습니다 이거 이제 사타 제품에다가 디렛리스도 아니고 뭐 TLC 랜드 썼고 품질도 그럭저라 만족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하거든요 에이 성조님 찾아보니까 이거보다 더 저렴한게 있던데요 이거보다 더 저렴한 애들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요 컨트롤러는 너무 싸구려 썼다던지 아니면 디렛리스 아니면은 또 뭐 재생랜드 아니면 QLC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제 비교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마지노선 제품이라고 제가 하도 떠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 제품을 이제 좀 저렴한 100만원 이하의 PC에 넣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mx500이 1테라 이상 버전부터는 디렙 용량이 하얀 먹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추천하잖아요 1테라 이상 쓸거면은 그냥 s31 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수 안에는 없었지만 제가 추천했던 제품 s31 여기에 들어가있고요 그 구치고 에버플러스도 여기 들어가있습니다 구치고 에버플러스도 아무래도 가성비가 P31보다 좀 떨어지고요 s31은 괜찮은 제품이긴 한데 사타 제품이라서 1,2,3순위안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우선 추천하기도 어려운 제품 그냥 1,2,3번이 마땅치 않을 때 없을 때 아니면 뭐 이상한 가격이 폭등했을 때나 한번 선택해볼 만한 제품 정도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때 가성비를 각각 봤다가 몰락한 제품이 몇개 있는데요 일단 pm981입니다 이거는 이제 970 에버의 OEM이에요 981A는 970 에버플러스의 OE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지금 거의 같은 가격에 PM9A1을 팔죠 이거는 이제 980PRO의 OEM이거든요 이게 월등히 좋은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거랑 가격이 비슷하니까 이거는 팔일이 없는거죠 올해 들어서는 솔직히 거의 판적이 없어요 뭐 품절나지 않는거 이상은 SN550 있는데 이거 웬디 블루 엔더트 방식인데요 속도는 사타보다 좀 빠르긴 한데 처음엔 TLC로 판매하다가 요새는 QLC가 섞여서 판매되고 있더라구요 그다보니 QLC 랜드 들어간 애들은 확실하게 좀 느리거든요 이거는 지금 와서는 가성비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가지 제품은 한때는 내가 추천했다가 요새는 추천하지 않는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SSD 부분 가장 가성비 좋다 라고 할 수 있는 고품질에 적당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P31로 꼽혔구요 이게 판매량도 1위로 등극했습니다 그 다음 쿨러 부분 보겠습니다 쿨러 부분은 팔라딘 400 이거 5월에 출시한거에요? 올해 5월에 팔라딘 400이 어 제일 많이 팔린거 같아요 5월에 출시했는데 불구하고 야 성주님 그게 돼요? 그게 되더라구 요새 마리츠 600K나 5600은 대부분 다 이걸로 나가거든요 이거 아니면 RC410인데 RC410 별로 안나가요 이게 잘나가는 이유가 몇개 있긴 있어요 일단 처음에 나올 땐 특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19,800원에 팔았습니다 2만원 안했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두달 동안은 이것밖에 안팔았어요 겨스트가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다가 무법방지킷 여러분 AMD 제 걱정되는게 뭐에요 CPU 무법되는거잖아 조립할때 분해할때 썸을 제도포할때 아니면 택배 분할때 일단 무법방지킷을 일찌감치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없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발빠른 호환키트 요번에 마이치 600K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얼마 안되서 이제 1700 그 호환되는 키트를 같이 제공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 해당 이유 때문에 요거는 이제 꾸준히 사랑받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뭐 케이사존이나 이런데 리뷰 찾아보셔도 가격에 비해서 성은 좋다고 하나같이 입을 맞춰서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써봤을때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3만원 미만의 쿨러에요 이거를 막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쿨러에 비빈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에요 제가 이게 싸고 성능이 그룹적으로 주문급은 나와서 베스트셀러라고 생각하지 절대 상위 팀킬한다고 까지는 생각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도 어 이거 제품은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한 3만원 이하에서 진짜 쓸만한 제품이었구나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위라 하더라도 딱 그 정도에요 그 다음에 이제 NJXT 크라켄 X7 사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성장님 개비싼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 사실 이게 그 요새 저렴한 순융쿨러도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led도 포함되어 있는 애들 똑같이 as 5년 6년 지원해주는 애들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이거는 약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좀 내린거에요 원래 한 30만원 가까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20만원 중반에 사거든요 좀 내린건데 그래도 여러분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 다만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크라켄 시리즈가 크라켄 시리즈가 물론 원래는 7.2였지만 이제 약간 유년되서 7.3이 됐는데 정말 오래전에 나왔던 제품이죠 꾸준히 잔 이슈가 없었던 제품인거에요 그 이유가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어 제가 판매한 순행 쿨러 중에서는 가장 불량률이 적었고요 터지는거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펌프 불량 펜불량 있어 가끔 있어 가끔 있는데 LED 불량도 종종 있고 근데 그게 불량이 나더라도 안 터져 어 좀 저가형 같은 경우는 펌프 불량이 나면은 사실 펌프 쪽에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펌프 바로 옆에 케이블이나 아니면 아예 펌프 자체에서 근데 이 제품은 펌프가 안 움직인데도 누수 생기는거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름 돈을 투자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AS가 보통 5년이나 3년인데 얘는 6년을 지원해주고요 6년 지원해주는 제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전히 비싸지만 신뢰도 높음 그리고 성능 좋은 제품을 원한다고 할 때 가장 추천한 제품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그런지 좀 비싼 제품에도 불구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 같은 경우는 사마시스의 소쿨 요게 RC400이랑 RC460 둘 다 제가 같은 항목에 넣어놨는데 사실 뭐 다른 제품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LED RGB LED 있는거고 앞에꺼는 없는건데 요 놈도 이제 무법 방지키트 지원해주죠 근데다가 마찬가지로 3만원대 쿨러인데 4,5만원짜리 쿨러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정도 성능을 보여줘요 물론 뭐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기는건 아닌데 그래서 확실하게 성능 괜찮고 가성비 괜찮고 무법 없고 뭐 호환성 나쁘지않고 그런 쿨러라서 팔라딘하고 똑같은 이유로 많이 판매가 된거 같습니다 팔라딘도 이번에 LED버전에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RC460을 LED로 쓸 때는 조금 더 선호하는 견양이 있는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1,2,3등 요순으로 저는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등수 외지만 또 판매가 많이 됐던게 NMX, 리큐맥스 360 리안리 AIO 360 240 요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요 어 그거 말고도 농협 D15라던지 어세신3라던지 AK620이라던지 다양하게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 애들은 이제 판매량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여기 적진 않았어요 그것들도 전부다 다 장점이 있는 제품이고 베스트셀러로 뽑힐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씩 언급은 해드렸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슈가 없는 한 사실 있잖아요 뭐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리뷰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등수가 업체가 뒤척 자주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가 확인하는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 판매량은 요렇게 1 2 3위로 판매됐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쿨러는 사실 고만고만한 제품인데 워낙 많아서요 자 그 다음은 파워를 한번 보죠 파워는 이건 좀 편향적이야 왜냐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꺼나 시선이 꺼를 많이 써요 이유가 있는데 AS센터가 기본적으로 내한테 친하기도 하고 편해요 근데다가 초기 불량이 제 경험상 낮은 편이거든요 물론 나랑 경험이 다르게 나는 불량을 많이 봤다고 떠드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개 20개 썼는게 아니라 1000단이라 썼거든요 제가 10년동안 판매업이 있습니다 시소닉 제품하고 마니꺼 얼마 전에 팔았을까요 맨날 저걸 월경경제에 집어넣는데 내가 유튜브 시작한지 3년이 지났죠 벌써 4년째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전히 여전히 저한테 신뢰들을 잃지 않은 시소닉과 마니꺼를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등수는 사실 크게 신경 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시소닉과 마니꺼를 일단 우선적으로 EO 제품들이 많이 팔렸다고 적어놓긴 했지만 아 참 많이 껐을 때는 저는 이제 좋은 제품이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라고 생각해요 땅가 제품 가져오고 하는데 성조가 추천하는데 잘 고장났다 그러면 안 돼 쌀콜론이라든지 캐슬이라든지 이런거 걔네들은 이제 OEM 공장이 달라요 OEM 공장 서파 OEM 혹은 하이파워라고 하죠 거기 OEM 공장에서 쓰는게 불량률이 확실히 덜해요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하죠 QC가 잘 돼서 나오거든요 시소닉은 뭐 전체적으로 불량률 비슷하니까 어느 라이너 쓰든 별 상관없고요 하여튼 그거 꼭 한번 주지시켜드리고요 음 이 외에도 사실 뭐 FSP나 에브가 거 NMX 것도 원원도 종종 나가는 편입니다 뭐 델타도 은근술도 좀 나가요 그러니까 요 제품들은 전부 다 품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냥 있잖아요 파워는 이렇습니다 그냥 안쓰는 제품들이 몇개 있어요 뭐 A사, Z사, G사 이런걸 일부러 잘 안써요 왜냐면 거기 불량률이 한번 크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파워는 그냥 이 순위를 너무 신경 안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주긴 했지만 여러분도 뭐 충분히 여러분도 남대로 여러분 경험상 불량이 안나고 좋은 제품이 있다면 그런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 보드도 나름 중요하지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음 자 터프보드를 를 정말 많이 선호했었어요 특히 5600X8 때 이유가 있었는데 박교포를 민 사람도 있을까요 박교포가 버그가 있어 3200 J100 표준 램에 꽂으면 2666으로 클럭 다운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발생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제가 자주 봤어요 이게 발생하면은 골칠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수동으로 램을 잡아줘야 돼요 그 바이오스 업데이터면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안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터프보드를 많이 추천했었는데요 터프보드가 박교포보다는 그래도 2만원 이상 비쌌죠 그래서 이거 추천하기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박교포보드보다 분명히 터프보드가 전원보도 착했고요 초기 분량도 낮았고 지금 얘기하신 그런 버그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터프보드를 좀 더 판매를 했던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제가 꾸준히 추천해왔던 터프 B40 프로 게이밍 에스티컴 보드는 이제는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되고 5600X 최고의 단짝이 생겼는데 저거 단종되면서 이제 S 프로 S나 아니면 프로 2 버전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사시려면 이 두 가지 버전은 바꿔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좀 가격대가 지금 얘기하는 이 터프보다 그냥 터프 프로 게이밍보다 만원 혹은 2만원 이상 비쌌기 때문에 가성비면 좀 떨어지는 개량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이거 그 지금 S나 2 추천하면 그 돈에 뭐 2만원 더 보태서 박교포로 가지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면 뭐 터프 B50M까지 그럴 수 있어 여하튼 1년동안 시세를 많이 줬던 보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교포맥스입니다 박교포맥스가 제가 얘기하는 그런 버그가 있지만 사실상 램오버 수동으로 하실 분들한테는 그 전혀 문제가 되는 버그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박교포맥스 정도면은 5600, 5800X인데 아무 이상도 없고 어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해졌어요 얘네는 얘는 8만원 정도 판매가 됐었습니다 지금이야 올라서 뭐 9만 5천원 9만 8천원 이렇게 하던데 거의 2만원 가까이 올랐더라구요 1만 5천원에서 2만원 사이에 올랐던데 그래도 이거 한참 이제 잘 판매하던 뭐 5월 4월 이럴때는 8만원 정도라서 정말 가성비가 좋게 5600, 5800한테 조합해서 쓰기 좋았던 보드였습니다 전화부 품질도 이 터프랑 별 차이가 안났었거든요 근데 초기 분량은 조금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버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 거의 계속 밀었던 것 같은데 이 터프게이밍 B50 플러스입니다 이거를 밀었던 이유가 있는데 어 터프 저 엠보드는 40 엠보드나 50 엠보드는 이게 슬롯이 첫 칸이 그 1레인 슬롯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래픽카드 꽂는 슬롯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그 칸 두꺼운거 쓰면 아래 포트가 가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제가 엠보드 못쓰고 그냥 풀사이즈 보드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특히 5600이나 5800에 뭐 3080급 이상 그래픽카드를 단다고 하실때요 어 3080급 이상 그 칸은 대부분 뭐 2.7이나 3실롯에 가까웠기 때문에 보드를 잘못 고르면은 간섭이 생기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뭐 이 B50 플러스부터는 아시다시피 방향판도 훨씬 커지고 드라이브 모습에 썼기 때문에 사실 5900같은거 쓴데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 제품도 인기에 판매가 됐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통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팔렸더라구요 12315 요새는 이제 이 바켓포빅스 보다 3번이 더 많이 나가는거 같긴 한데 대충 저희 판매량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적지는 않았지만 순위안에는 못뜨갔지만 괜찮았던 제품들 뭐 B50 박격포도 있고 X570 프라임 프로도 있고 EXA310도 있죠 진짜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드는 보면은 이제 인텔 보드가 거의 없을거에요 왜그냐면은 사실 작년 한해 동안 인텔은 판매량이 AMD한테 확연히 못 미쳤어요 뭐 7대3이나 8대2 정도로 확연한게 안팔렸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AMD 보드로 판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 한때 가성비 좋았는데 떡락한 제품중에 이게 들어가요 아펙스 손님 이게 뭔소리에요 아펙스 보드가 아마 12세대 출시되기 전부터 20만원 그리고 17만원 이렇게 판매됐었어요 기억나죠 그때 한참 떨이했었는데 12세대가 잘 나올거 알았기 때문에 떡락한거에요 빨리 재고처리를 한거지 그래서 좋다고 그거 사고 11900 꽂아 쓰거나 11700 사서 꽂아 쓰는 분 몇번 봤어요 근데 지금 12600K 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보드가 아무리 좋아 봤지만 뭡니까 CPU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Z590 아펙스 보드는 참 좋습니다 난 그거 인정할거에요 문제는 12세대 12600K한테도 11900K가 얻어맞아요 심하게 얻어맞습니다 예전에 제 리뷰 보시면 알겁니다 근데 뭐 그보다 못한 CPU 넣어 썼다 쳐요 심지어 아펙스에 11100F 넣어 쓰신 분도 있더라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보드 자체는 참 좋은데 근데 가성비는 좋지 않은 보드로 아펙스를 꼽아 봤습니다 자 그렇게 어 기본적으로 PC를 구성하는 제품들 그동안 많이 판매됐던 2021년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팔린 제품들 여러분한테 뽑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이 어떤가요 어느 정도 공감 되시나요 물론 그 아무래도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월경영장을 찍기 때문에 거기 제품 위주로 판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저도 알고 있구요 그래서 좀 편향적인 뭐 그런 느낌도 있을까요 하지만 보시면 제가 지금 뽑은 애들이 대부분 다 다나와 인기순위에 들어가 있을까요 실제로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영상 보신 분 업체분들 많으실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터미널 없는 순위는 아닐까요 뭐 1,2,3이나 아닐지언정 테스트 10위 안에는 다 들어간 제품이 아니었을까 한해를 잘 책임진 제품들 정말 품질 좋고 가격대도 괜찮은 제품들이 아니었을까 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올해 안에 수고하셨고 다음 한해도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빠이빠이 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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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